총패하고 핵쟁이 만나가지고 몇팡이나 친거에요 도대체 아 진짜 안녕하세요 님들 안녕하세요 으흠흠흠흠흠 으흠흠흠 하면서 손끄라이 픽하는거는? 으흠흠흠흠 아 저 황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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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 황금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버프 받고 갑시다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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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팀 잘해 적팀이요? 근데 제로 명우님이 셔픽이 되질 않아요 다른거 연습하시는거 같아요 그냥 적팀이 샤인도 있고 샤인? 샤인 샤인 샤인인데 샤인 샤인이 누구였지? 그 찔러져라 한사람 어 뭐야 짬인거 같은데요? 맥클이 하고 막 자라 하시는 그분 말하는건가? 네 근데 최고점수가 지금 점수에요 구키인가? 게임 많이 안했을라나 전시즌 점수 보니까 맞는거 같은데 아 그래요? 맥클이 하시는 분인데 맥클이 모스트 그럼 맞나보네요 님들 여기 정크랫이 보입니까 눈앞에 안녕? 인사하나 인사 와 문쟁이님 앞에서 정크랫을 하네 구름잡네 래비? 피얼? 누구였지? 피얼였던거 같고 한조 위도우하는 앤가 잠시만요 덧조심 안오는군 앞에 조심하세요 돌다리 두들겨 보고 가세요 왼쪽이 없다 이거 오른쪽 갈래요 오른쪽으로 가야되요 정면이나 오른쪽 가야되요 왼쪽은 극현 아 근데 디바있어가지고 왼쪽도 나쁘지 않겠다 우와 라인 라인 돌집 빠졌어요 이거 저희 잘렸어도 저희가 합류 더 빨라서 해볼만하면 라인 합류 누릴거에요 상대 루시우도 없고 센터 보자 센터 보자 쏠자 보자 아이고 안아간다 아니 지금 왼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갔어 깜짝 놀랐네 아니 넘겼다 이제 네 왔어요 이미 왔어 도와줘 오케이 와 철 나왔어 철 나왔어 이거 여기 왜 도시있냐 여기 네 그 앞에 보통 터빡아나요? 아이고 아 아 좋됐다 이거 못나간다 이거 뭐하냐 뽕은 있거든요 자 그럼 컴 약간 기다리실? 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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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한테 꼭까지 가자 형태 추월 있으려나 추월? 빨리 있어 있어요? 아 나 왜이래 아 죄송해요 나 왜이리 잘리냐 오 뭐야 아 아 죄송합니다 너무 잘랐다 나이스 나이스 하나 없는데 이거 상대 하나 없어요 폭탄만 잡고 가요 폭탄만 잡고 가요 폭탄만 왼쪽 왼쪽 사운드 한대 나이스 라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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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봐 올라와봐 올라가니 올라가니 쏠지 다운 쏠지 다운 쏠지 다운 쏠지 다운 뭐야 이거 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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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나타 정크렉 뒤로 올라온다 정크다운 아니 오두 발사 소리 듣고 궁 썼는데 아무것도 없어 흐흐흐흫 빙개 어디야 나 궁 왜 쓴거야 상대 초월 없는데 이만탈을 줄 수 있어 아케 이거 한번 그냥 갈래요 궁대 1경 대단해서 아무도 안갖아요 오오오오오오 죽을 뻔 왼쪽 쏠지 오른쪽에 있어요 게이드 게이드 중력타탄 뺐다 어 뭐야 우클릭이 죽었어 지난 액타 뭐야 간병운? 뭐야 우클릭? 뭐야 우클릭 헤드 두방 맞았어 오른쪽 위 그 쟁반 위에 쟤방인가? 두방엔 안 좋을텐데 나 우클릭이 처음 맞아본다 난 죽여본적은 있는데 아옵시다 상태로 아 뭐야 아 시투날 어? 아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 뭐야? 솔드하고 아나 오른쪽 위에 아니 나 왜 이리 내가 문제야 안되겠다 와 잘하시는데 막판이에요 이거 상대 초월 빠졌어요 이번에 한번 가보자 상대 뽕 그거한테 솔저한테 갑시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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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팜이 별로 없어 라이팜이 별로 없어 알았다피 알았다피 상대도 목표뽕 하나 뒤에 x2 하나 있고 뒤쪽 뱀 뱀 뱀 뱀 어 또 왜 뽑은거냐 오 맞았음 죽었다 아 왜 뽑았어 또? 몰라요 뽑는거 좋아하시네 음 음 음.. 음.. 그래 그럴수도 있지. 감사합니다. 수비면 뽑아줘야죠. 그럼 내가 솔드할게요. 수비면.. 응? 그렇지 그렇지. 뽑아야죠. 수비면 뽑아야지. 수비면 쓸 수는 없죠. 파란만 나오면.. 파란 잡아주시겠지. 파란 하란 잡지마. 겐지 나오겠지 차라리. 파르시는 모릅니다. 파르시는. 겐지는 제가 딸 수 있어요. 근데 파르시는.. 아 살짝.. 파르시는 약간 애매해서.. 예전 파르시는 쉬운데.. 지금 파라 너무 높이 떠. 정크래스로 못 잡겠어. 옛날에 잡았어요? 옛날에는 잡았는데 지금은 너무 높이 떠요. 안쓰겠다. 거의 시부터 두 번 써서 올라가야돼. 이거 B에서도 E조업으로. 그대로 하는. B에서? 어.. 저그레님 어때요? 어떤거요? 이 B조어. B어는 메이 써도 해줘요. 메이 쓰는게 낫겠죠? B 써주세요. 잘하.. 잘하자신. 메이 그거.. 이제 뭐 잘 안찾는 하자마자. 근데 나머지 스킬이 좋아서. 벽이 일단 있으니까. 벽은 좋더라도 사냥еспfinus 및은 은밀하게. 벽은 은밀하게 다치러. 154초. 물이만 하면은. 뭐라 안하면.. 하나님 어디? 하나님 어디? 여기 있을 거야? 아.. 같이 있어줄거야? 아.. 나 부자고 있어야 하는데. 파라 나네? 왠지.. 왠지 있으면은은.. 위도우 저 피어가 위도우가 벌려 아 그렇네 위도우 나왔다 위도우 나왔다 아 위도우 8화야? 극혐인데? 완전 정글의 가운덴인데? 아 여기 아나님 자리 따위면 다 없습니다 이거 일단 안전하게 자리 놔볼게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부자 좀 안 붙을게 나 나 가지고 있잖아 디바 왼쪽 봐? 그냥 왼쪽? 이거 집, 집 쪽에 있어야 된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왼쪽 위로 올라가요 아나 반픽 왼쪽 위로 올라가고 왼쪽에 레이로 많이 올라가요? 야 야 야 조아 달렸어 조아 달렸어 내려갈게요 나 일단 내려갈게요 할류 아 뭐야 야 왼쪽 방향이 있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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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마 파라 아 뭐야 무영 위도우 조심 위도우 정면 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정면 3층 애들 엄청 많아요 왼쪽 레이로 내주나 이거?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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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럼 이거 바꿔야겠다 아 완전 도망가 진짜 극혐 하드 카운트만 뽑아오네 위도우 앞에 나와있다 파라 왼쪽 위에 어? 못잘랐다 그냥 막아버렸어 오른쪽에 파라 아니면 위도우 궁켰어요 위도우 위도우 자리아 힐 자리아 나와도 수배냐? 자리아 다운 왼쪽에 아타 왼쪽에 아타 이따 보자 파라 다운 어 파마 쓰고 그냥 김장님이 뭐 뭐냐 솔쩍하고 자리아 피치해서 위도우 위도우 상대 힐러 없어요 야 위도우 야 위도우 야 야 힐어 여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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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뭐 어떻게 하자구요? 나 힐어 아 이거 성암만 저쓰고 흑생이 이미 솔저하고 제가 데뷔해서 와 극혐 솔저 겐지? 네 왼쪽 위에 파라 왼쪽 위에 파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나 못사 나 못사 나이스 나이스 자렴 들어와라 들어와라 얘 파라 보자 아니 파라 나한테 나한테 시야는 안 보여 어? 파라 오른쪽 파라 다운 어머 알았네 와우 레이크림 어 뭐야 아 아 야 포지션 좀 잡을게요 오케이 야야야야 잘 안 위치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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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라 들어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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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가지 상대방 vários 제도기도 하는거 같지? 오케오케 드릴께요 일단 쟤냐탔다. 상대에 힐러 없어요 다운 아 이거 ㅈㄹ 뻔했다 솔좌 솔좌 끌리는데 퐁 줘가지고 그러니까 나이스 퐁 진짜 지금 모셨나봐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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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오고 아 왼쪽 안가오고 아 아픈거 왼쪽에 제아타 1번만 완전 첩 다 바꿨네 아 나 혼자 들어왔어요 상대 1로 얻고 왼쪽 호그 왼쪽 호그 리퍼 왼쪽 호그 리퍼 야 저 살려 저희가 더 시간 많아요 좀만 더 집중합시다 아 나 이거 가겠다 나 똥 쌌다 정면들어오나 오른쪽 왼쪽 쏠자 왼쪽 쏠자 디바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요 와 우리 메이 죽는다 돼지양 썼어요 초월 초월 돼지양 왼쪽에 애들 몰려있고 정면 왼쪽 아 나 잡다 나 잡다 아 이걸 아 비비고 있어 빨리 와봐 나 죽었다 일단 드랩 꺼낼게요 어이구 일단 비비고 있어요 한 번 더 메이 궁 안 쓰고 막아볼까 아 메이브 못쓰지 말게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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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디바 맞고 있어요 다들 최관리하세요 저희 메이브 궁극도 있거든요 호그 보자 영혼이 피반 호그 호그 피반 호그도 피반 태권도 피반이야 태권도 피반이야 차라리 보자 아 이거 쓰지 말걸 아 괜찮은x3 호그 지반해 호그 오른쪽 안 해 아 오른쪽 이랬다 우리 걱정 안 해 팍팍팍팍팍 솔더 보자 어딜 가실려고 근데 솔더는 명절 몇 정도 나오면 잘 써 놓은 거예요 30번대? 40번대? 35 40? 다행이다 다행이다 38번라 하하하 근데 메르시? 못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알았어 와 한칸도 안좋네 화련네요 마지막점 왼쪽 호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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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자리야 자리에 혼자 왼쪽 자리에 실드 빠졌고 위에 자여 여기 트랙 거점 트랙 거점 트랙 거점 백더 호그 궁 그중 와 그냥 벽 뚫리네 에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헴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이거 나중에 입구 닫죠 멜로 응 잘 살아 봤어 이번에도 끊어 슬스 쓱 셀 에스로 왼쪽 오야 목표를 보고 잡겠다 아이 슬뱀 맞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아들 영우님까지 잡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땅 메이 메이 그렇게 어려운 영웅은 아니에요 스킬 자체가 까다롭긴 한데 저는 벽을 잘 못써가지고 메이 쓰면 메이 벽을 잘 못써요 쉬프트 타이밍은 그래도 좀 쓰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번 딱 버튼을 눌러서 발동되는건 잘 쓰는데 뭔가 범위를 조절하거나 길이를 조절하는 이런 스킬들을 잘 못써요 타임.. 그냥 딱 눌렀을때 바로 발동되는거 에임 필요없이 그냥 뭐든지 딱 누르자마자 바로 발동